구 공군사관학교 교회가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744호로 등록됐습니다. 문화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지난 11일 서울 구 공군사관학교 교회를 등록문화재로 최종 등록했습니다. 공군역사기록관리단 이원웅 계획운영과장은 앞으로도 공군과 관련된 근대문화유산의 발굴과 문화재 등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군역사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한편 구 공군사관학교 교회는 미국 콜로라도 공군사관학교의 첨탑교회를 벤치마킹한 독특한 형태로 1964년 미 공군참모총장 커티스 르메이 대장과 미 공군장병들 국내 기독교인의 모금으로 건립됐으며 현재 동작아트갤러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